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메가스터디에서 함께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진희쌤 나은진입니다. 오늘 선생님이 우리 고2 친구들 3월 학력평가 좀 어떻게 보았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부 해설을 맡게 되었고 26번부터 45번까지 쭉 가볼 겁니다.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이제 새학년이 되어서 처음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보는 경우가 많은 시험이기도 합니다. 3월이라는 이 시험 자체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좀 아 그래도 내가 1년 동안 모의고사도 받고 수능 공부도 좀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그렇게 등급컷이 낮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이러한 상황이면 더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나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나는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나 좀 실수가 많았는데 보통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다른 친구들이 꽤 잘 받더라.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등급컷이 안 나와가지고 마음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선생님이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를 대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뭐다? 연습이다.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다면 그걸로 의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만큼 쏟아 부어서 시험을 봤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고 나서 드는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 있죠.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버리고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6번부터 29번까지의 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문학 작품이 26, 27, 28, 29 4개의 문제나 엮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긴 지문을 볼 때는 특히 문학에서는 문제에서 이런 보기를 통해서 이 작품을 이렇게 좀 해석하세요 라고 작품 전반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도와주는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박스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를 풀면서 아셨겠지만 그러한 팁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 지문을 먼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 보겠다 하고 문제를 봤는데 어 이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예를 보면 특정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생길 거야 라는 것만 안내를 해준 거지 이 작품이 이런 작품이야 라고 안내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문제를 그렇게 풀었어. 선생님이 보통 여러분 우리 작년에 나랑 같이 해설강을 들었던 친구들 알겠지만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오답은 검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문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도 뭐 우리한테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지문을 가지고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는 연습용이란 말이야. 연습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이 문제가 뭐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문제 하나를 꼭 맞춰야 되고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우리가 해설강이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거는 그거는 이후에 하는 처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해야 되는 처리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취해 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대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문제 세트를 보고 어 보기 문제가 있길래 이거 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읽어봤더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작품을 보면서 요 그날 밤이라는 시점에 조금 주목을 해서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은 쭉 읽으면서 한번 파악을 해야 되겠네. 하고 앞으로 가서 지문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적어도 그 다락 속에는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소설을 읽을 땐 뭘 중심으로 읽어야 돼?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죠? 어머니. 근데 지금 이거를 서수라는 사람은 그러면 어머니의 자식이겠네? 아들이든 뭐 딸이든 어쨌든 자녀일 거야. 근데 얘가 다락이라는 공간에 갔어요. 근데 이 공간에 가서 어머니의 은밀한 움직임에 명분을 줄 만한 물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어머니가 평소에 다락에서 은밀한 움직임을 보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엄마가 다락에다가 은밀한 움직임을 할 만한 어떤 물건이 있을 거야. 거기다 뭔가 숨겨놨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서수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어야지. 그러나 나는 곧 그것을 발견했고 그러면 얘 중요하겠지? 발견한 뭔가. 뭐 아무것도 없네 별거 없잖아 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뭘 발견했대. 그러면 욕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걸 해답을 얻는 실마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소재구나. 그게 뭐냐? 그것은 무심코 지독. 여기 종이상자랬어요. 지독의 뚜껑을 열어봤을 때였다. 지독의 뚜껑을 열어제 치는 순간. 나는 굳어버린 듯. 뭔가 이제 쇼킹한 걸 발견한 거야. 충격을 받았어.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나는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소스라쳐 지독의 뚜껑을 닫고 문쪽으로 기어나갔다. 이불이 깔려있는 방은 조용했고. 이 공간 되게 조용했고. 퇴마루에서는 옹아리를 하고 있는 아우의 기척이 들려왔다. 나는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지독의 뚜껑을 벗겼다. 이거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못 볼 거를 봐서 깜짝 놀랐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바깥에 동티를 살핀 거죠. 누군가에게 질킬까 봐. 되게 뭔가 조심스러운 물건을 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왔어. 다시 와서 그게 뭔지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그 지독엔 간역까지 흘러넘칠 것 같은. 가상자리까지 다 넘쳐날 것 같은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대. 이게 왜 놀랄 거였을까?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 통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왜 놀랄 일이지? 그리고 뭘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까? 얘네는 이거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것은 도전까지 마친 하얀 맵쌀이었고, 밥 짓기에 딱 좋은 그런 쌀이었고, 옆에 있는 지독엔 보리쌀이 반 너무나 채워져 있었다. 곡식이 많네? 집에 쌀을 잘 구비해놨나 봐. 왜 그렇지? 채워놓은 곡식에서 풍기는 특유의 비릿한 누린내가 코로 스며들었다. 문득 지독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 곡식을 내가 그 곡식통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왕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좀 가까이 느껴보고 싶었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뭐 쌀이 뭐라고? 그냥 만져보고 싶으면 만지면 되지. 왜 그럴까? 평두가 되게 손등으로 꼭꼭 다져놓은 곡식 사례 위에는 그 통에다가 곡식을 가득 담아놓고 꽉꽉 눌러놓은 거야. 평평하게. 그리고 그 위에 다섯 손가락의 형용이 너무나 선명한 손도장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곡식을 위에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해놓고 그거를 손으로 딱 눌러가지고 손자국이 이렇게 눌려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엄마의 비밀이었다는 거야. 엄마가 다락에서 뭔가 은밀한 행동을 자꾸 하길래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때문일까? 너무 궁금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락에 올라와 봤는데 몰래 올라와 봤는데 이걸 발견하게 된 거야. 기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뭔가 중요하겠구나 체크해놓고 다식판에 요형으로 파놓은 음강무늬처럼 선명한 어머니의 손자국을 보는 순간 이게 어머니의 손자국을 딱 알았대. 나는 섬짓한 긴장을 느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긴장을 느끼는 거야. 그것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장군의 견장과 같은 것이었다. 되게 위험이 느껴지고 비장함이 느껴졌대. 내가 만일 그 쌀똥 속을 해적여놓게 되면 어머니는 당장 다른 사람의 범접을 눈치채게 될 것이었다. 엄마가 거기다가 손자국 찍어놨으니까 거기에 뭔가 다른 어떤 뭐 자국이 남는다거나 아니면은 요 자국이 흐트러진다거나 그러면은 바로 눈치를 찰 거란 말이죠. 엄마가. 그래서 자기가 손 댔다는 거를 엄마한테 걸릴 수 있다는 거야. 어머니가 곡식을 다루는 꼼꼼한 경계심이 그 손자국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손 도장을 남긴 거는 그냥 예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군가가 손 대면 바로 티가 나니까 이거 지키려고 그렇게 해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머니는 심란해질 때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에서 찢어지는 가난을 목도 했을 때 상황이 나오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서술자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을 얘기했어. 근데 우리는 뭘 궁금해해야 하냐면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선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지. 그래서 옆으로 넘어와 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 아 얘네가 되게 지금 가난한 상태구나. 가난하면 밥을 제대로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지. 근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황에 집 어딘가에, 다락에, 아주 그 은밀한 공간에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는 통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서술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 엄마가 집에 곡식이 있는데도 이거를 아끼고 아끼고 아끼느라 우리한테 밥을 안 줘. 정말 이 가난을 계속 견뎌내왔단 말이지. 그래서 집에 곡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냐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 집에 쌀이 있었어? 이렇게 충격을 받았다. 그럼 이제 우리의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어요. 이때 다락으로 올라와서 지독의 뚜껑을 열어보곤 했을 것이다. 우리의 이 가난함을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엄마가 정말 힘들게 힘들게 그래도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하고 어떤 자신을 얻었던 게 이 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형제들을 밖으로 내물고 몰래 지독에 곡식을 채워왔을 것이었다. 어떻게든 좀 대비를 해놨다는 거지. 나는 오랫동안 지독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이 많은 곡식을 다락 위에다 채워두고도 우리 세 식구. 세 식구니까 지금 아까 동생 나왔죠? 엄마 나왔어요. 이렇게 세 식구구나. 속절없이 배를 줄여왔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 스스로 파놓고 있는 함정의 모습을 어떻게 사겨내야 할지 전혀 궁리가 닿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되게 중요한 소재인가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네모를 쳤어요. 이렇게 네모를 치는 게 나온다는 건 얘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아줘야 되겠죠. 앞에서 지금 계속 해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러한 상황에서 집 어딘가에 곡식이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곡식이 가득 차 있으면 뭐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를 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를 고를 필요가 뭐가 있지? 집에 곡식이 있는데. 근데 또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계속 모아둘 수밖에 없는 거야. 저축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걸 계속 모아놨던 거야.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모아놨는데 가난해. 이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 라고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처럼 어머니를 미워했던 적은 없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때처럼이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앞에까지의 사건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의 이야기가 뭐라는 거야? 아, 회상이구나. 이걸 눈치를 깠어야 돼. 넘어가 볼게. 단 한 톨의 손상인들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섬짓하는지를 손자국에서 발견하는 순간. 이게 그래요, 여러분. 곡식이 되게 풍요롭고 넘치면 한 톨, 두 톨 흘리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깝겠어? 안 그러겠지. 근데 한 톨도 양보하지 않겠다. 한 톨도 내가 여기서 좀 흘리거나 못 먹게 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한 톨도 아까운 거야. 지금 경제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나는 사냥꾼에게 불을 맞고 죽을 때를 기다리는 짐승처럼 처절한 기분이었다. 우리의 이 가난함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버텨왔는지가 너무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곡식이 있는데도 배를 고라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다가오니까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곡식들이 지독 간역으로 넘쳐날 것 같이 채워질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손자국으로 채워지는 곡식을 가늠해 왔을까. 이만큼 모았으면 됐어. 이만큼 모았으면 됐어.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모으면서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계속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모아오면서.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동물처럼 비참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도 어머니 스스로 만든 위안 속에서 살아온 것이다. 이게 뭐야. 모아놓은 곡식. 이거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버텨왔다는 거잖아. 엄마가. 그 곡식이 밥이나 죽으로 둔갑하지 않는 한 이거를 우리가 밥이나 죽으로 만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어야죠. 이거를 쓰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제까지는 어머니의 곡식일 뿐 우리 세 식구의 곡식은 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엄마만 알고 있는 비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어 뭐야. 그러나 바로 그때였다. 마루로부터 와락 뛰어도 아우의 다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자 여기도 이제 니은이 나왔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봐야겠네 생각하고요. 희아 엄마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희아가요. 형아 얘기하는 거예요. 형아. 아마 사투를 쓰는 친구들은 알겠죠. 넘어가 볼게.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저게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경성도에 살다 온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서 발견하기가 반갑더라고요. 자 중략이 되었습니다. 중략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락에 숨어 있었어. 엄마의 비밀을 이제 내가 알고 있다는 거를 알리면 안 되잖아요. 엄마의 그 비밀이니까 그거를 내가 엄마 이거 뭐야 이러면 이제 엄마도 되게 당황스럽겠지.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숨어 있다가 엄마한테 발각이 돼버렸네. 그래서 그게 언제야? 그날 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을 기준으로 뭔가 바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겠죠. 그날 밤 이전에는 곡식이 집에 어딘가 있다가 몰랐어. 그리고 엄마가 혼자 숨겨놨어. 뭔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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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 수 없는 지경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대비해두려고 계속 꼬박꼬박 모아놨던 거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그날은 내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발견했다는 걸 엄마도 알았어.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 변화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혼내는 대신 살법을 해주셨대. 그래 그니까 엄마가 이 곡식이 아까워서 이렇게 보관해놨던 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이들에게 쌀밥을 해주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원했던 밥이었던 거죠. 어머니가 우리들의 자존심을 부추기고 나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 이것도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났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회상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갑자기 너무나 많은 양의 밥을 먹고 난 뒤 설사에 부대끼느라고 밤잠을 설쳐야 했던 그날 밤 빨간색으로 해볼게. 그날 밤 이후로 어머니는 곰이 다락의 문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엄마가 다락방의 문을 채우지를 않았대. 엄마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된 거지. 엄마가 비밀을 더 이상 우리한테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럼 어머니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또한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지. 다락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채워주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어머니가 아 어머니가 그날 밤 이전에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했었어. 뭐에 대해서? 다락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바뀌었어.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그 내심을 알 수 없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엄마가 왜 왜 다락에 대한 경계를 풀었을까?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한동안이 지난 뒤에야 그것을 발견했던 우리는 엄마가 이렇게 다락에 대한 경계를 좀 풀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채워진 다락에 대해서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보다 더욱 강렬하게 다락에 빨려들고 말았대. 엄마가 도대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잠가 놨는데 이거 왜 풀어놨지? 더 궁금한데? 이렇게 이제 된 거야. 어느 날 아우의 아우는 다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일깨워준 적이 있었다.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엄마 다락방이 지금 안 채워져 있어요. 자물쇠가 지금 풀려 있어요. 이 얘기를 엄마한테 가서 한 거야. 엄마 저거 채우고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코대답만 할 뿐 화들짝 놀라서 어머 그래 다락방을 채워야지 하고 단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다락 출입을 중지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엄마가 아예 다락을 안 간 것도 아니었대. 옛날과 다른 점이 있다면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 주목해야 되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앞에서 그곳을 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과 조마조마하고 비밀스러운 발자국 소리도 우리들 몰래 길게 몰아시던 숨소리도 한숨 그 뒤로는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전에는 엄마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엄마 혼자서 마음을 되게 초조하게 하면서 이만큼 모으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아이들도 알았으니까 굳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주 허리가 저리다는 둥 청소를 해야겠다는 둥 혼자 소리로 다락 출입의 고초를 늘어놓고 하였다. 다락방 청소도 해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힘들어 죽겠고 이런 얘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좀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원래 다락이라는 공간 되게 미지의 공간이고 내가 가면 안 되는 출입이 허가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그 다락이라는 공간에 대한 성격을 바꿔버린 거죠.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락에 대한 신비감을 반감시키는 단서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덜 궁금해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다락에 대한 원천적인 호기심이 희석되진 않았다. 그래도 애시당초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다락방에 대한 생각이 아예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어진 셈이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호기심의 방향이 바뀐 걸까? 그날 밤 전에는 아이들은 다락방에 엄마가 왜 갈까?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했어. 엄마가 거기 가서 뭐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궁금했단 말이에요. 다락이라는 곳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걸까? 그런데 그날 밤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뭐가 있고 엄마가 왜 가는지는 알았어. 호기심의 방향이 바뀌었다. 엄마가 거기를 왜 이렇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지? 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지. 그 다락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동안 그것은 오직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전의 다락은 그냥 어머니만 다닐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로 그러니까 이 다락문이 개방된 이후가 그날 밤 이후인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치원하면서 봐야 되겠지. 연결시켜 가면서 그것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세 사람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오아나 사이의 은연 중에 지켜진 관행에 따른다면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자라고 딱 정한 건 아니지만 우리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아오아 짝이 되어 보낸다는 점이었다. 심지어 측관을 가는 일조차 행동 통일되어야 직성이 풀렸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그날 우리는 한길에 있을 아이들을 찾아 무심코 고삿길을 벗어나고 있었다. 집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제 아오아고 짝이 되어 가지고 계속 같이 행동을 했었는데 아오가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딱 걸어 멈춘 거야. 집에서부터 이제 좀 멀어지는 길로 나가려다가 큰 길로 나가려다가 그전까지는 형이랑 계속 똑 붙어 다니던 아오가 형 혼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집 비워두고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야? 아오가 얘기한 거지. 아오의 반란은 의외였다. 자, 요거 이제 물어볼 거죠. 우리는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시각이라면 종일토록 줄곧 집을 비워두고 쏟아냈기 때문이다. 의외였대. 아오의 반란이.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아오의 반란이 의외였다. 그리고 요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원래의 행동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깼으니까 의외라는 거잖아. 원래는 엄마가 몇 시에 올지 모르면 그냥 계속 주구장창 밖에서 놀았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깼다는 거니까 아오가 집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겠지. 집 비워두고 우리 둘 다 나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집에 있겠다. 그게 아오의 반란인 거야.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랬었겠지만 우리들에게도 편했다. 왜 우리들에게도 편했을까? 다락방을 지켜야 되니까. 다락방이 뭐 있는데. 곡식이 있잖아요. 우리 세 사람의 것이 되었다라는 건 어머니만 다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다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붙어 다녔었는데 아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다 집 비우면 다락에 있는 곡식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나는 집에 있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오의 반란이었던 거고 그건 굉장히 의외의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나는 너 가기 싫어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나도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왜 안 가라고 하니까 근데 왜 앙탈이야? 희한은 다락문이 열려있는 거 모르냐고. 가가지고 누가 곡식을 어? 훔쳐가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다. 그제서야 나도 뒤통수가 찡했다. 우리는 한길로 진출하던 속셈을 바꿔야 했다. 우리 놀러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바꿔야 했다. 다락문을 예전처럼 다시 채워놓는다면 우리들 나들의 꺼림직함을 지워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들 능력으로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다락문을 잠가 두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야. 우리끼리는. 또 어머니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다락문을 잠갔어. 근데 엄마가 열쇠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도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갔는데 엄마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열쇠가 다락망 안에 있으면 어떡해? 그럼 문을 못 열잖아. 그럼 우리 곡식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집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것이 난감했다. 나는 공연이 아우에게 쏘아붙였다. 그러면 어떡할래? 너 집 혼자 지키고 있을래? 그랬더니 아무런 갈등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 아기가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을 접고 다락방에 있는 곡식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고개만 주워버렸을 뿐 아니라 그때까지는 좀처럼 내뱉은 적이 없던 한마디를 서슴없이 덧붙였다. 현문자 갔다 와. 계속 같이 붙어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 새 사람의 것이 되었으니 아우의 행동도 바뀌었죠. 어떻게든 집은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야. 그러한 아우의 대견함은 낯설고 놀라운 것이었다.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리고 미음은 이제 그런 아우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됐죠? 자,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 선생님 되게 좀 시간을 써서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이런 식으로 읽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같이 읽어봤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회상을 통해 주인공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아까 우리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 이거 회상이네 라는 거 체크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나머지가 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쓱 봤어요. 내가 그렇게 풀었다는 거야. 반복되는 사건을 통해 반복되는 사건 여기까지 읽고 지웠습니다. 사건이 반복되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라고 하면 인물과 공간과 사건이 계속 바뀌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고 다락방 이야기가 그날 밤을 중심으로 하나, 둘 나와 있는 거니까 빈번한 전환이라고 하기 어렵죠.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병치. 이거 고1 선택지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선택지로 생각을 하는 거야. 동시에 발생한 사건의 병치라는 건 동일한 시간대에 같은 사건이 나란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죠. 그날 밤을 계기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나가면서 얘기한 거니까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미래일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면 공간적 배경이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다락방이 될 텐데 그러면 다락방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뭘 발견했는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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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